오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는 말씀이 뭘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산다면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데 오늘 심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심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콩심콩나고 파심판난 법칙이 이루어진데 오늘 심는 것은 농사 심는 얘기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령을 심한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하고 영적인 거라 이거예요 그럼 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어떻게 심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말은 영이오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오 생명인데 말씀이 생명이라고 봤을 때 말씀이 씨앗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말씀이 씨앗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고 우리가 말씀을 심는다 말씀대로 산다 순종한다 그거지요 여러분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에 내가 말씀에 지휘받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3만 2천 6백 가지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버린다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곧 심는 거예요 심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심는 것이다 제가 누구에게 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따르지 안 하고 그냥 듣지 않게 되면 제 말이 어떻게 돼요? 보도가 나는 거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제 말에 의해서 그 통제를 받으면 제 말을 따르면 그 말이 따르게 되는 건데 오늘 말씀이 뭔가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이대로 안 사는 건 아! 문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인데요 그 심는 것 흙 속에 심을 때 미랄의 원리가 됩니다 하나는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면 죽으면 만에 열매지리라 땅 속에 미랄이 시앗이 땅 속에 스키차와 걸음이 나고 답답하더라도 그 속에 가만히 있으면 이 미랄의 싹이 트고 우물이 트고 생명이 올라올 건데 하나는 미랄이 그 속에 있기가 답답하니까 그냥 위에 나와버리면 햇빛보고에 나와버리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절대 싹이 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흙 속에 심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흙은 정지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흙은 하나의 말씀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은 정지가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미랄의 시앗이 살아있는 시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죽은 시는 고라본 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오면 내가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의 복을 주고 싶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복을 줄 수 없어요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만이 문등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랍날의 군대 장관이 대단히 위험을 갖추고 많은 금은 보아를 가지고 이 엘리스 산자를 만나러 왔어요 병고침 받고 싶어서 그런데 엘리스 산자가 뭐라는가 문 앞에 나와버리지 않았어요 종을 시켜서 저기 가서 여당에 일곱 번 목욕하시오 아랍날의 군대 장관이 너무 잘임상한 거예요 무엇이? 내가 수천리 길을 왔는데 내가 이만한 보험을 갖고 왔는데 선자가 돼서 콧백이도 안 보이면서 나와보다 안 하고 뭔 말이야? 좋은 거 시켜서 화가 나고 우리나라는 여당으로 더 좋은 강읍냐? 가자! 내 생각에는 선자가 나왔고 내 상체에 손을 넘고 안수를 하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화가 팍 났어요 이게 중요한 기로가 너였어요 왜 선자가 그랬을까? 시험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단히 아랍날의 군대 장관 위험을 가지고 계급장, 견장, 의리, 의련이 대단하게 교만한 나만 이름도 나만, 나나 나만이 많아 밖에 때려야 돼요 그래서 시험한 거예요 나보다 안에 종한테 시켜버렸어요 여기서 종이 아니, 선자가 어려운 일 행하라고 못 하겠습니까? 아니, 깨끗게 하는 거 가서 봅시다 합시다 가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옷 다 벗어 세상 화려한 거 이력서 다 내려놔 알몸당에 대야 죄인으로서 그리고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일곱 번 했더니요 그 문등병이 깨끗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무엇을 위해 의미하냐 이거 이게 내 생각에는 네 생각 좀 보려 순종해 그리고 그 흐르는 강물에가 뭘 약해하고 있겠어요 일곱 번 말씀에 선자 말에 들어갔다 나왔다 완전히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깨끗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일곱 번은 일곱 번이고 그 선자 말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에 순종할 때 기적의 능력의 주포에 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미랄 원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미랄을 해서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하려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뭔가 우리의 사랑이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죽음에 넘기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합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생명이 흘러간다 옥합을 깨뜨리면 그 안에 향유가 흘러나가는데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거 그거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미랄에서 깨어지고 죽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 생각 버리고 무조건 내 생각 안 맞아도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실제 행동을 옮겨버릴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을 미랄로 살았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랄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자, 다음부터 탐으면 왕노랄 것이요 우리가 참는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모어드는 거예요 참는 것은 말도 참아야 되고 행도 참아야 되고 그 참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랄 것이요 왕은 내 마음대로 입은 거예요 왕이요 여기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 그러면 너 정말 왕노랄 되니까 네가 죽어봐 이거잖아요 참으면 왕노랄 것이요 다 못 참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참아 왕노랄 되고 싶으면 참아 부러 네 마음대로 못해야 그날은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러면 무슨 왕노랄 되겠냐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랄 될 것이요 목해 자란 사람들은 잘 참아요 죽어 목사가 삶으면 교회는 죽어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살아 나는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렇죠 저는 내가 잘못했단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수없이 잘못했단 말 많이 필요했어요 왜요 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요 물론 내가 항상 참는 거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설교 예화가 마땅치 않아서 할 수 없이 제 얘기가 또 나와지는데 항상 내가 참는 거 아닌데 정말 그때 한번 잘 참았다는 때가 있었어요 전두사 때 개척은 때 한 20명 넘어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가장 친한 집사님이 항상 개척이기 전에 옛날 신앙교회에 같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밤새 차례하고 같이 다니신 분이 개척은 때 도와주실 줄 알았더니 딱 안 도와줘 그러면 안 도와주는 거 어쩔 수 없지 오기 싫은 건 아닌데 옆에 두 단위인데 교회가 되니까 그리 갔어요 그리 갔으면 갔지 그런데 나한테 왔어요 그 목사님 심부름 왔어요 나보다 상무국민학교 앞에 교회가 없으니 거기 한 동네니까 적은 동네 둘이 교회가 있으면 쓸 거냐 나보다 이사 가라고 하더라고요 와 세상이 해도 넘어온다 금방 신복돼서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어쩔 수 없죠 와 그래서 내가 견디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몸 아픈 게 나한테 안수받으러 왔다고 또 교회는 그리 가고 나한테 안수받으러 왔어 어쩌고 해줘야지 그때는 막 쭉 싹 귀실만 그때 귀신이 나와서 후분이 막 말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자기가 막 그렇게 시험주게 만들 때 귀신이한테 나 진짜 이런 말들이 있네 나보다 인격자 그게 난 귀신이 인격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나 그거 항상 기억이 나죠 그렇구나 그걸 참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도망가 이사 갔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왔고 이제는 회장에서 참 일 잘했어요 끝까지 참자 참으면 왕 노려들 것이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현상에서 정말로 내가 잘했어도 그래 따지 말고 내가 져주고 참고 견뎌서 미랄돼서 열민자가 되시기를 예수 교수님을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씨를 심는 얘기인데 오늘 씨를 어떻게 심어 말씀대로 사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칼로 내려친 순간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뭔가 그게 순종이거든요 도저히 생각이 맞지 않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만나겠으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을 살려가지고 그걸 줄 것이다 시작한 부활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혜자로 너라 네 씨가 네가 씨를 해서 네 씨가 네 씨 예수굴소가 와갖고 대적이면 어디리라 대적이 사단의 모습을 깨뜨리라 이것도 미랄 씨에 올리지 않겠어요 씨 모세에게 이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희망시켜라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 세계 제일 강득 바롱한테 내 백성을 희망하라 이건 죽을 폭 잡고 가는 거죠 내 목숨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죽은 가운데서 거기서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그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오늘 씨를 부린 게 뭘까 눈물이며 씨를 부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씨를 부리면 영혼권에서 보금의 씨를 부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애통하고 눈물의 기도가 뭐였냐면 옥토로 만들어요 누가 열매진가 길가, 돌박, 가시들기에는 열매진가 옥토, 옥토는 뭐냐 내가 눈물의 기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 헌신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녹아지고 완악한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의 옥토로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 성리 역사 가운데서 강박을 준 악한 귀신이 떠날 것이고 성리에 비침하게 되고 거기에 씨를 부려서 열맺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루야 우리가 영혼구원이 쉬운 겁니까 사단에서 건져 내는 건데 영적 싸움인데 기도로 싸워야지 건져 내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면 내 남편, 내 자녀, 형제, 친척 내가 포기하면 그 영혼 지옥 가요 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육체가 있는 기회 동안에 내가 최선 다하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영혼 살리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늘루야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권수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뿌려서 영적을 뿌려서 육적인 것을 거두기 과하다 물질을 말하고 있거든요 헌금을 거두는 게 잘못이겠느냐 그러면서 마게도에 큰 은혜를 시켰대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 봤더니 많은 활란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풍성한 연보 헌금이 뭐라고요? 은혜가 뭔가 헌금으로 나왔어요 아니 은혜는 은혜고 헌금은 은혜가 헉성인데요 여러분이요 은혜 안 받으면 헌금 못해요 나는 헌금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마니까 풍성한 연보가 나왔는데 극한 가난도 좋아요 그래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극한 가난 그 시대에 한 끼 먹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너무 기쁘니까 감사해서 풍성한 연보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호서 9장 10제 말하기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다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여기서 씨와 먹을 양식 구분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물질이 양식을 줬는데 씨와 먹을 양식 먹을 양식은 네가 먹어야 되는데 씨는 먹으면 안 돼 정자야 정자 그 씨 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1조예요 11조 그래서 너희 보물 안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늘에 네가 보아가 있으리라 이거잖아요 이거 주라 훌되어 훈들어 넘치는 너에게 안겨지라 제가 60% 우리 91년도 성교를 작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랬을 때 해겹사한테 65자니까 물길을 걸읍시다 하니까요 공중일을 걸어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공중일을 진짜 걸었어요 12월에 나온 헌금에 1월에 3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금이 다 내려져도 안 했어요 7,800, 2,100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데 성도가 복을 받은 거지 않겠어요 심을 때에 심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필리포 교육이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 그걸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이제 싹이 남이니 성경을 보냈는데 싹이라고 표현했더라고 싹이라 사랑의 싹이라 그러면서 너희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유익을 구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내가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별미를 해와라 야곱이 이제 예서처럼 속이고 어쨌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축복하면서 별미를 해와라 세상 말로 맨입은 안 된다고 세상에서 맨입은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복 빌어 주면서 꼭 먹고 축복해야 됩니까 이삭이니까 다 되라 해보면 되잖아요 내 자식한테 주는 건데 성경의 원리는 신께 만들고 복을 빌어 주고 살았다 과부도 엘리아가 그 밀가루 기름 한 병 그거 새끼하고 먹고 마지막에 죽으려고 한 것을 갖고 와 먹고 빌어 주니까 끝까지 흉내 다 끝날 때까지 밀가루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은 무얼 의미하냐고요 성경의 복을 주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도록 얘기한 거 아닌가 하세요 그런데 애서는 나중에 회개하고 통곡에서 유굴을 해 산 사람이기 때문에 팥죽 한 그대 장장 팔아먹어서 다시는 복을 못 받고 말았어요 육척에서 한 자는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보니까 믿음을 통해 주시는데 믿음이 뭔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을 시작 보지만 정거이기 때문에 바라는 목표 꿈을 꼭 주어요 여러분 요셉이 해의 달이 전하고 열한 별의 전한 꿈을 꾸고 열한 별의 전한 꿈을 봤죠 그때 그 꿈 때문에 미움받아서 팔려가게 됐는데 그 감안해 보니까 오늘 미라를 원래 씨앗으로 생각한다면 요셉은 종사리하고 감옥사리에 갔는데 왜 종사리 감옥사리를 거쳤을까 요셉의 그 삶이 애굽의 국목촌 이라 애굽을 일단 가야 돼요 거기서 종사리도 견뎌야 돼요 감옥도 이겨내야 돼요 현장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종사리 감옥세고 하는 거에 그래서 요셉이 하나 미랄로서 그 똑똑히 미랄이 깨어지고 죽어진 그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그 죽어진 과정 여러분 부모 및 호강스러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적이 진앙되고 신령한 꿈을 꾸게 되고 갑자기 국목촌이 세워진다 국목촌 하겠어요? 13년 연단 훈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과하다 보니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이야 너와 같이 영의 감동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과정 그건 뭐냐면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종사리 감옥살이까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미랄로 깨어져 죽어진 과정을 겪는 거예요 미랄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역사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는 과정이 그렇게 필요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복주를 하면 복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자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서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만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전사의 가장 멋있는 승리가 어디가 나와요? 기두원 삼백공사 여러분 생각하세요 적군이 연합군이 13만 5천명이에요 그런데 기두원의 군대는 뭔가 삼백명 그러면 칼도 창도 없었어요 무기가 뭐였어요? 항아리 항아리에 햇불을 다 감추고 야간 기집 백명 백명 삼백나갖고 여하여 기두원의 칼이야 갑자기 찍어봐요 그 항아리 완양창창 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햇불을 감추고 그게 뭐라고요? 이 보배를 즐겁게 담아나니 이 항아리가 육체의 몸뚱오리를 말하고 보배가 성령의 불이 안에 있은 사람 그래서 보배 성령이 내 안에 육체에 그런데 문제는 빛이 나갈 때에 결국은 항아리를 때려붓어야 돼 항아리 때려붓는 게 뭘까? 내 자가 깨워져 죽어버려 강아리 죽는 거야 빛이 나간 거야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아차 깨지고 부서져버렸더니 연합군은 자기들에게 싸움이 나갔고 구경만 하고 자기들 죽어버리고 깨끗이 죽였다 한 명도 안 죽고 성경 말씀이 진리고 진실인 것을 믿으시면 암연하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 얘기 우리에게 하냐고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저는 최근에 여기서 뭘 더 깨달은 거 있으냐면 감사한 게 아 항아리에 뭘로 깨트렸냐 몽둥이를 때려야 돼 몽둥이로 몽둥이 와양창창 때려버려야 돼 자 누가 몽둥이 누가 나를 몽둥이냐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 가장 힘들게 한 사람 남편일 수 있어요 회사 사장일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 나를 콕 찔러 말도 아닌 말로 날 억울하게 밟아 나 짓밟아 보라고 완전히 나를 가장 힘들게 아프게 한 사람 나 도저히 못 깨닫겠어요 죽어도 못 살겠어요 그때 네가 깨어진 순간이란 말이에요 죽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때 대답하지 말고 대개 그렇게 복주고 싶어서 깨뜨리려 온 순간에 항아리가 깨져야 될 건데 몽둥이 좀 맞아 아마 말고 감사만이요 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해버려야 돼 맞고 그게 남편일 수가 있고 가족일 수가 있고 가까운 사람 꼭 가까운 사람이라면 콕 줄래요 그때 가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깨드리구나 다시 범죄에서 압살론 반역을 받았어요 도망가는데 시무이가 그 도망간 왕을 따라오면서 야 비루언자야 비루언자야 사울의 피가 네 머리에 들어갔다고 돌멩이 던지고 막 따라와 하나님 답아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시무이가 몽둥이가 돼서 다위를 때리는 순간이거든요 아비스장에 저 개같은 자 당장 죽여버린다고 그때 탁 다윗이 깨져 놔둬라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했는데 저 사람을 통해 사람이 나를 주저 니거지 않느냐 하고 팍 깨져 다윗이 그 순간 팍 깨져 죽어버리고 다윗을 대항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이 다 봤어요 부서졌구나 하나님의 칼날이 다윗을 향하다가 180 딱 바꿔서 압살렘으로 가버려요 압살렘으로 이게 영적 원리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내려 쳐본 사람이 누구요 고마운 사람이요 나 몽둥이 누가 나 몽둥이 좀 해야 내가 살 거 아니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다른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근데 깨어지고 죽어지려고 해도 안 돼 기도해야 돼 성령이 성령이 불이 와야 되겠더라고 내 속은 부글부글 끓였는데 뭘 깨져 성질나 죽겠는데 바싹 그 말씀의 검을 오늘도 이제 말씀의 검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게요 무조건 감사할게요 감사가 되어질 때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주여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얘기가 가정에서 남편한테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한 번데 머리 역할도 못해 가짜네 별로 그래도 머리로 성기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런 말 두고 쓰시라고 내 남편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그래도 가장으로서 저렇게 일을 쓰구나 좋은 면만 봐 내 하나 그래도 저렇게 일을 쓰구나 좋은 면만 봐 영적 훈련 장소가 요셉은 감옥이고 보디발 처였는데 보디발 처가 가장 아프게 몽둥이 쳐버렸어요 그거 보디발 처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 길이 열려 그런 거예요 감옥 들어가야 그 두 장군을 만나서 장관 만나서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길이 열려 길이 거기서 길이 열려 내가 감옥에 가서 죽을 것 같애 거기서 두 장관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한테 인도하려고 우리는 감옥 가서 죽겠다고 하지만 거기가 네가 사는 길이라니까 감옥 들어가 너 살리려고 마지막 그 순간을 보고 보는데 우리는 그 전에 감옥 안 들어가고 거기서 혈기 내고 난리여 감옥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세 불고 달라들고 싸워요 그러니까 폭이 올라다 도망가버려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날마다 죽느라 바울은 감옥에 가서 잡고 매맞고 기도고 참여 참여 오니까 옥토가 없니 지나서 자꾸 불려가지고 간수가 어제 맷댈인 그 간수가 무릎을 딱 꿇고 선생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드릴까 막 벌벌 떨고 주 예수를 믿어라 나왔네 구원해드리라 그래서 세례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리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감옥을 감사해야 되거든요 찬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오늘 내가 죽어지면 되거든요 오늘 씨앗은 분과 내가 내 몸뚱아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기서 헌신 희생을 죽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느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열매는 독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